OLYMPUS EP5 OLYMPUS EP5는 2개의 촬영 메뉴와 재생 메뉴, 개인 설정 메뉴, 설정 메뉴를 제공합니다. 촬영 메뉴에서는 화상효과 이미지 품질, 종행비, 디지털 컨버터 등을 설정할 수 있고 촬영 메뉴에서는 드라이브 모드, 손떨림 보정, 브라케팅 촬영, 다중노출, 타임리스 촬영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재생 메뉴는 보여지는 이미지, 스마트폰의 연결 같은 메뉴 등이 있습니다. 개인 설정 메뉴는 A부터 J까지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가장 많은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이고 카메라의 주요 성능을 이 메뉴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. 가장 빠른 연사속도, 연사속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. 전체의 메뉴는 전용성은 PASM 모드가 있고 바람 소음 감소 등의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와이파이 설정 등도 설정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